저도 핑크입니다. 아니 아직까지도 이거를 사용하고 계시는 이유는 또 뭐예요? 제가 이제 독일에 살았지 않습니까? 그런데 독일 사람들이 이른바 자조적으로 얘기하는 게 도이츠 테크닉 파인트 시카이트라고 해서 독일 사람들이 기술적 대적이라고 해서 이분들은 아주 오래된 물건을 많이 써요. 그래서 처음에는 왔을 때는 아니 이게 24시간 도달 가능하다는 게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. 그래서 없이 살았거든요. 그런데 어느 날 가다 보니까 지하철에서 공짜로 준다는 거예요 이거를. 아니 거짓말 진짜 공짜래요. 주민등록증만 내라고 그러더라고요. 바로 이렇게 적더니 하나 주더라고요. 그래서 쓰게 됐는데 그런데 써는데 고장이 안 나는 거예요. 그래서 몇 번 일어버렸다가 다시 되찾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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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계속 쓰게 됐고. 그러면 교수님 핸드폰은 010이야? 국민의 6입니다. 국민의 6입니다. 대박이다. 제 메일은 천리안입니다. 어머.